저희는 지금 황제이발관을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사지가 되게 아주 좋다고 해서 한번 가볼게요 거기서 촬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이제 얼굴에다가 마사지 팩을 할 것 같은데 아마 촬영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아빠 응? 눈 뜨거워 잠깐 찍어도 된대서 찍어줄게 이렇게? 이렇게? 네 아빠가 엄청 좋아해요 아빠 좋죠? 지금 응 응 응 응 아니요 아니에요? 네 네 요리 네 오 오 어땠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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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아빠 아까 귀 엄청 많이 빼던데 잘 빼요? 시원하게 하고 두근데요 아빠는 지금 귀 판거가 제일 좋았어? 안 받았으면 큰일 났어요 아빠 대만족? 아빠 마사지 어땠어요? 이발간이라서 안 받을라 그랬는데 지금 받고나는게 시원한게 좋네요 마사지 받고나는게 얼굴이 뽀얀얀얀얀얀얀얀얀얀얀얀얀얀얀얀얼 나도 얼굴 엄청 뽀얀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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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아무튼 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 근데 이게 가족들끼리 오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남성분들이 제일 많고 그리고 여성분들도 가끔씩 또 계시는거 보니까 이제 마사지 받거나 대략적인 이제 얼굴관리? 귀관리 이런거까지 하는걸로는 충분히 괜찮을거 같네요 이제 저녁먹으러 갑니다 저녁먹고 이제 또 푹 쉬고 내일은 이제 바로 호이안을 가는데 호이안에 가서 이제 야경보고 이제 거기서 자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그죠? 네 그렇게 합시다 우리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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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cis нимhma 고만 되게 쪼만해요. 우리 아빠 수영 무서워하는데 물은 무서워하잖아. 근데 아빠 왜 벌써 들어가려고 그래? 아빠 무섭다고? 한 번 들어와 보세요. 천천히. 살살 들어가. 살살 무섭다고. 들어와 보세요. 진짜. 이제 물속에 들어오면 괜찮아 아빠. 들어와 들어와. 아빠가 무섭대요. 무서워해. 아들이 아버지 잡는다. 물 못 들어갔는데 물에 들어오라고 생각 날리고. 여보 새끼 안 되겠어 이게. 도망간다 아빠. 아빠 나랑 오니까 어때요? 나빠요. 물에 내꺼 좋아해. 아빠가 물을 왜 이렇게 무서워해? 다른 물은 좋은데. 다른 물은 무서워? 왜? 지금 모히또를 시켰거든요? 지금 모히또를 시켰거든요? 안 돼서? 나는 먹고 있어요. 먹어 봐봐요. 잠시만요. 어때? 맛은? 모히또를 시켰는데 왜 이렇게 먹는 거야? 어우 맛있네 하지만 저도 소스 brightness 구경 중에